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 당 사람들이나 야당 유력 후보들도 모두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의 정직성, 이른바 선거 무결성 문제를 다루오면서 갖게 되는 판단이자 의견은 다음에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부정선거는 4.15 총선만이 아니라 이전의 지방선거에서도 큰 규모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을 시도해온 세력들에 축적된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노하우와 인맥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실시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거에서는 훨씬 쉽게 모든 선거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지금 많은 야당 후보들의 이런저런 아주 필사적인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 투표제도 하에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조작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확률적으로 10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을 훔치는 데 따르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정선거를 통해서 재미를 본 세력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당에서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과 야당 유력 후보들은 선거조작과 관련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한국이란 공동체를 권력 훔치기가 일상화되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내몰어 가는데 의도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협력자와 부역자와 협조자가 야당 내부에서도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야당의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투쟁성을 갖고 있지 않는 내부의 적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찍이 우리 헌정 역사에서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선거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한 사람들이 언모론자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 선거 무결승 문제를 명확히 밝히는 것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착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런 식으로 옳지 않은 일, 부정의한 일이 결국 한나라를 망치고 말 것이란 점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려하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과 정의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따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표를 도둑질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사회가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민의 뜻이 아니라 일군의 밀실에서 정치 세력의 뜻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조작되는 사회 그러니까 국민이 지도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밀실에서 지도자를 결정하고 선거를 마치 쇼 무대처럼 활용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선거 무결성을 향한, 선거 정의 실현을 향한 전쟁에서 다행히 황교안 후보가 합류함으로써 선거 무결성을 위한 노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선거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선거를 넘어서 당내 선거를 삼키고 여타 선거까지 모두 삼킬 정도로 전념성이 아주 강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악이나 사악함의 전념성은 선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원래 악이나 사악함은 그 자체가 전념성이 매우 강한 그런 특성과 속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사의로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4강 컷오프와 관련된 경선 조작입니다. 이미 6월 21일 날 실시됐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대한 그런 의심이 대상이 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사람 자체에 치울 수 없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을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성정치인과는 좀 색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18일 날 황교안 후보는 경선 조작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민방 정홍원 당선거관리위원장, 한기호 당선거관리위원이자 선거관리부위원장, 그리고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대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사민의 고소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불법 응징해야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 관계자 산명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한기호 선거관리위원,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 등 사민입니다. 범죄 혐의는 피고소인 모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자료 파괴 등, 그리고 재물손괴, 업무방해, 전거인멸 등 혐의, 그리고 김재원 단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강요미수 혐의가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정에 흔들려 정의를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선거정의를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정선거라는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서 국민 앞에 성리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행동하는 정의 저 황교안이 앞장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황교안 후보의 마치 무모하게 보이는 이 같은 시도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해당 행위자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 들 어떠하리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게 마련입니다.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탈법의 눈을 감고 그냥 대충 덮고 살아갑시다라는 것이 몸에 베인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정의와 부정이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대충 대충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잘 살아온 사람에게 황교안 류의 삶의 방식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역사책을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발전은 정의를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어 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재라는 험난한 세월을 넘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한국의 현대사만 하더라도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자들은 세월을 두고 그들의 죄가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치 어제의 일처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악의나 사악함과 타협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던 사람들은 그들의 은행에 따라서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과 진실 위에 참과 선의성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굳센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가 물같이 그리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사회만이 길이길이 번성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정선거의 진실과 사실을 밝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신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적인 이익을 훨씬 넘어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 사회만이 길이길이 번성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을 것이고 불의가 마치 차고 넘치는 사회는 결국 멸망의 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확신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익이 되지 않고 어쩌면 큰 불의익을 감내해야 될 그런 고행의 길에 나섰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황교안 후보의 소위 선거 부정에 대한 소위 선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전쟁에 떼어든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시도이자 아마 역사적으로 큰 그런 중요성과 의미부여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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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